안녕하세요.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푸대접받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면 아주 큰 대접을 받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분뿐이 만나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신동민 회장이 엄청난 국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도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철기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같이 워크숍 가면서 방송 출연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때 간단히 개인 소개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맡게 된 홍철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당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 후에는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역량 최선을 다해서 신의 한 수를 위해서 이 몸 불살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몸을 불살라보겠다. 몸을 불살라보겠다. 좋습니다. 해외에서 유학도 했고 아무래도 외신에 대해서 밝으니까 외신 전문으로 또 하면서 사회도 다뤄야 되니까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홍철기 기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능력이 대단합니다. 출중합니다. 오늘 방송 진행할 텐데요.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기자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미국에 가서 엄청난 대우를 받았는데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고 사실은 국가 원수라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백악관에 집무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집무실까지? 그 영화들 보면 이렇게 나오는 집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남을 가졌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재개총소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 사진 보면서 얘기할까요? 사진 한번 보면서 저희가 이 사진이 사실은 다른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이 회담 이후에 직후에 올린 트위터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보시면요. 자료를 한번 보시죠. 아주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백악관이 백악관에 온 것에 대해서 아주 큰 환영을 표하고요. 그리고 31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6천억 원을 미국의 루이지네에나에 투자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으로부터 투자받은 가장 큰 투자 금액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국의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위대한 파트너들이 미국의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자화자찬도 이렇게 곁들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조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니까 기분이 좋았을 텐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금액들을 투자하지만 이렇게 백악관으로 불러서 격려하고 환담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자리를 굉장히 중시하기거든요. 일자리 한 명,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대통령의 성과로 나타납니다. 대통령들은 언제나 어떤 적은 투자라도 그 투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적은 투자라도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 대한민국과는 정반대군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대통령 밑에 기업인이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인이 대통령한테 좀 조아리는 형태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들여야 되는 형태가 되고 이런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그 예우가 사실은 굉장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신동빈 회장이 환담 중에 몇 년 전에 뉴욕 팰리스 호텔을 인수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130년 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호텔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이 있는 훌륭한 건물이니 잘 보존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건물이라는 게 사실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도 가치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잘 보존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예우죠. 그렇죠.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까 잘 보존하고 같이 잘 협력합시다. 맞습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업에게 맡긴 겁니다. 당신이 우리 문화재를 알아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2분 정도만 회담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경우에 백악관에 4시 15분에 도착을 해서 56분에 빠져나갔으니까 한 41분을 백악관에 머물렀습니다. 뭐 다른데 들리지 않고 회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들어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조윤재 대사를 제외하고는 실제 롯데 그룹의 임원들이 들어갔고요. 굉장히 실무적이고 그런 실제로적으로도 또 이후에 투자 방안에서도 서로 논의를 했고 한 40억 불 정도 더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급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롯데 신동민 회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긴 시간 할애해서 만난 이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이래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ROK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문 이니셜을 굳이 찍어서 그레이트 파트너, 위대한 동반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여 달려오라.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 일자리도 충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는 기회지만은 한국 회사들에게도 미국이라는 시장을 직접적으로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꽉 먹고 알 먹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네요. 지금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드리면요. 수출입은행이 올해 자료를 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478억 불. 그러니까 55조. 역대 최고치입니다. 통계가 생긴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55조. 55조.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100억 불, 11조 6천억 원.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 10조 이상을 처음으로 해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대기업도 역시 역대 최고인 378억 달러, 43조 9천억 원. 44조에 달하는 돈을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의 순투자 금액이 2,196억 달러, 255조 원이 됩니다. 국내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올해 1분기에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에 21년 만에 최저인 마이너스 10.8%를 기록했습니다. 국내는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는 거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LG전자가 연간 500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라인 평택에 있는 겁니다. LG 스마트폰 사실 세계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베트남의 하이폼으로 이전 발표했습니다. SK그룹. 지난해 베트남에 5천억 대 투자를 했고요. 올해도 1조 2천억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지난달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올라에 3억불, 348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다 지금 해외로 나가는군요. 다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 통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0.34% 감소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소개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장을 계속해도 물가 상승률이 높다거나 그러면 서민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총생산이 감소했다는 건 역성장했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타격이죠. 사실 국민 경제와 서민 경제에. 그리고 수출액도 1분기에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덩어리 좁고 인구 적은 나라에서 수출만이 살 길인데 수출이 또 감소했습니다. 큰일이네 진짜. 실업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와 124만 5천여 명이 실업자다.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4.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이상이 직업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죠. 아시지만 실업자라는 게 진짜로 그냥 나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실업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사람만 124만 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큰일 났네요. 쉽지 않습니다. 자본은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 실업자는 계속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투자는 안 하고 있고 이런 대한민국 망하는 거네요.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 구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구직자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투자만 하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가 줄고 있잖아요. 투자를 외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돈이 있어도 외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좋겠어. 로세어 신동빈 회장 같이 40분간 우리 환담합시다. 문재인 걔 2분뿐이 안 주지만 당신은 40분이야. 사실은 또 아마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동빈 회장이 출소하고 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보면 아주 깍듯해졌습니다. 그렇죠. 쫄았지. 우리나라 기업인들 특징이 어디 한번 갔다 오시면 대통령께 공손해집니다. 저번에 인도 가서 이재용 부회장 인사하는데 90도로 인사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악수만 하죠. 사실은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국가와 국가경제와 세계경제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기업인을 자기 밑으로 보는지.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국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죠. 아유 정말 화나는데. 그런데 왜 정부가 바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기조들을. 정부의 인식도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며칠 전에 KBS에서 대담 프로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때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걱정되는 대목이지만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에서 2.6%고 앞으로 더 만회에 가야 한다. 대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성장인 것이 통계로 나왔는데 좋아지는 추세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지금 3% 가고 있거든요. 미국도 3%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되고 경제 규모가 원래 큰 국가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국가가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변명의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대한 미국이 몇 퍼센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유출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워딩입니다. 중국이 성장세가 위축이 되고 방도체 하락 등에도 수출기업의 수와 수출액 비중이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의 노력을 보여준다면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계획을 통해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로 나와라.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요. 매튜 포틴저라는 사람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이럴 때 소집이 돼서 국가의 안보를 얘기하는 곳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신동빈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배석을 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경제는 안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는 경제는 커녕 안보라는 얘기 자체를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매튜 포틴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원래 기자였어요. 로이터 월스트리트에서 기자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사표를 내고요. 국익을 위해서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대단하네. 심지어 군대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고 뱃살도 찌고 그랬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병을 나가서 정보장교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제대하고 나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애국심 높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곧 애국심이라는 것이 안보에 대한 걱정이고요. 또 안보에 대한 걱정과 동급이 경제에 대한 걱정.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군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인에 대한 대접이 지금 보면 박찬주 대장권이라든지 문제가 있고요. 또 경제인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양대축이 기업인과 군인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안보에 찬모를 불러서 경제 이야기도 함께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열심히 불러서 대화 좀 나누고 좀 더 투자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외국 투자자들이 만약에 오시면 그분들 앞에 내가 대통령이니 하고 폼 잡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고개도 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국격을 해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이 좋은 소득 울리고 우리 국가 경제 활발하게 되고 사람들 하하 웃고 그러면 행복한 국가 우리가 바라는 국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좋은 기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철기 기자 오늘 처음 방송인데 아주 잘하네요. 여러분들 아마 신의 한수가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철기 기자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보면 인사도 하고요. 서로 서로 이렇게 좀 친목을 많이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동빈 회장이 외국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저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 기업인들은 국내 돌아오는 귀국길에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지 말고 그냥 미국으로 갈까 그런 심정들이 모여서 지금 자꾸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이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